그림은 주계열성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질량을 별의 질량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주계열성 기역리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아,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그런 건 알고 있어요.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주계열성은 중심부에 핵이 있고 그 다음 복사가 있고 대류가 있더라.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량이 태양이 1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대류 영역의 질량은 하고 얘기할 때 대류 영역의 질량이 굉장히 작아요.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이제 뭐하더라? 대류핵들이 있더라. 대류핵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류핵 때문에 질량이 태양보다 커질수록 대류 영역의 질량이 커지는 걸 볼 수 있다. 뭐 이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아이들은 대류가 많고요. 어떤 별들은 주계열성, 이 0.5보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전체가 다 대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대류라는 건 상하, 연직 운동을 통해서 물질들이 섞인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문제가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그래도 또 여러분들한테 처음 내기 위해서 도움을 준 게 있어요. 우선 봐봐요. 밑에서부터 할게요. 왜 그런지는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디귿. 중심부에서 에너지 생성량은 디귿이,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거든요. 그럼 디귿이 질량이 훨씬 큰 주계열성이잖아요. 그럼 중심부의 에너지 생성량이 뭐 하겠어요? 훨씬 크겠죠. 온도에 따라서, 중심부 온도에 따라서 수소핵융합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주계열성들끼리는 질량이 큰 친구가 당연히 에너지 생성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기역보다 크다. 그럼 디귿이 맞으니까 이거는 이제 까고 가죠. 그죠? 그 다음 니은, 디귿의 중심핵은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커요. 그럼 PP 반응이 CNO 순항 반응보다 우세합니까? 아니요. CNO가 더 우세하죠. 아, 그쵸?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러면 답이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기억을 몰라도 여러분에게 처음 내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긴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생각은 해야죠. 뭘? 자, 기억선지가 그럼 틀린 건데 왜 틀린지 한번 볼 겁니다. 자, 니은이라는 별은 태양하고 비슷한 별입니다. 그럼 주계열 단계에 도달한 직후 수소량과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의 수소량 그럼 주계열 단계가 끝났다는 건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소진이 끝났죠. 수소핵융합을 다 했으니까 그래도 뭐 하게 되는 거야? 여기만 수소가 소진이 된 거지 여긴 아직 수소가 있어요. 그쵸? 그쵸? 수소와 온도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반응속도랑 그럼 이 전체적으로 대류를 하는 별들은 수소핵융합이 끝났다는 건 별 전체에서 수소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게 0이에요. 그러니 니은은 어쨌든 수소가 있잖아요. 니은이 기억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디귿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위에 이어가세요. 그쵸? 주위에 이어가세요. 이 글쎄요. världis은 개정원의 룸. ίναι